아닌데 아닌데 안자는데 자 술 먹다 나온 박준영의 아이디어 좀비 연기를 잘해라 아이스크림 먹으면 하시죠? 네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형부터 할까요? 좀비 연기를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네 저는 세 번째로 할게요 아니요 지금 먹고 있는 상황 먼저 해야돼요 안 되면 1등 가위바위보이요 이 새끼 오늘 가위바위보이요 이 새끼 오늘 가위바위보이요 시간초는 딱 30초입니다 30초 동안 30초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만원씩 걸고 1등한테 좋아 몰아주기 웃는 새끼도 만원 내기 하자 오케이 웃는 새끼도 만원 내기 그러면 1인당 총 2만원? 안 웃으면 네가 말아 나는 좀비 연기를 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안 웃으면 네가 말아 좀비는 안 웃어 그 그러니까 네가 좀비가 웃으면 만원씩 전해주세요 3만원 응 오케이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시고 하면 돼요 진짜 너는 시작 안 했어요 뭐야 무섭네 시작 안 했다고요 미치는 말은 진짜 개논이 아팠다고 개논이 병신다 나 웃기게 안 할 거야 너는 역시 기념이 안 후 그렇게 되었으면 없는 그렇지 이렇게 시작 좀 알겠습니다 아 마허 언니 일단 마허 마허 소권 ampa done 마지막 마허 아무튼 cooler 이거 끝 화면에 천천히 여러분 왕 왕 이 씨.. 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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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우와.. 우와.. 대박! 뭐야? 뭐야? 대박! 우와.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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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아 뭐야? 잘했다! 잘했다! 진짜 잘했다! 대박! 나 정비 형아 보이는 줄 알았어! 나도! 형, 해줘? 해! 빨리 내가 왜.. 나와! 내가 왜.. 너 나와! 잠깐만! 아니 잠깐만.. 콘돔 크게 불어서 칼 싸움 하기! 콘돔을 안 샀는데 넌 괜찮아요? 하하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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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도? 준비된 콘돔을.. 네! 최대한 크게 불어주.. 불어주십시오! 제일 크게 불은 사람을 그럼 이기는 거예요? 아유.. 아유.. 조금만 불으면 잘 안 터질 텐데.. 아유..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야.. 막 쭉.. 이렇게.. 하핰.. 여기 콘돔을 크게 일단 불어요? 네.. 하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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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치져라있어.. 그니까 너 탈락인거잖아.. 하핰.. 하핰.. 그거 잘한다.. 하핰.. 하핰.. 써! 이제 쓰면 돼! 뭐 어떻게.. 잠깐만 써볼게 써볼게.. 쓰면은 저거예요? 쓰면은 너가 왕인거예요.. 준비됐어? 1.. 3.. 하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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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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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감사합니다.